보이는 게 있어야지 나 핸드폰 볼 때 안경 벗고 봐 가지고 얼마나 슬픈데 지금 저도 수업할 때마다 안경 벗고 맨날 보고 살 조심 이제는 가까이 있는 거는 안경 벗고 봐야 되는 거 그러니까요 와 진짜 사이즈 크다 글쎄 이거는 생각보다 사이즈가 모델업이든 다 작은데 이거는 엄청 크지 않아요 아 이거 이거 살만한데요 진짜 이 정도에요 아니 이거 살만한 놈 못돼요 그런 말은 그냥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다 당해봐야 돼 우리만 다 갈 수 없어 아니 근데 뭐 건담 생각하면 다 그렇고 그렇지 아니 근데 이게 핸드폰 부셔야겠다 자꾸 터진다 아 짜증나 어쩔 수 없는 게 진짜 여기 와서 항상 수리를 해야 하니까 네 역시 우리는 응급처치가 응 큐브가 내경이 작아 가지고 근데 큐브가 쉽게 막 떨어지니까 짜증나잖아요 근데 터져요 그니까 이렇게 계속 꽂아 놓고 있으면은 네 와 진짜 크다 근데 이게 진짜 자비심 없는 좌우분할이던데 좌우분할 뿐만 아니고 네 뭐 하여튼 불친절함의 극한이에요 이거 설마 저파선 다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 잡았죠 어쩐지 라인이 안 보이더라 아유 잡아야지 어떡해 대단하셔 LED 까지 켜셨구나 네 그렇지 소리까지 나겠어요? 소리는 안 나요 저것도 왜 지금 소리나는 거 같은데 아니 외부 소리 나 소리낼 재증은 없어요 아 여기 소리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갑자기 삑삑 소리가 나길래 이야 이제 에일리언 한 마리만 만드시면 되겠다 이제 오 이거 스캅 그니까요 예 아 추워도 빠졌죠 아씨 이게 옛날에 어디들 아오시만가 거기서 나온 키트 있죠 아니에요 옛날에 키트가 나온 거 미국들였어요 미제 미제 완전 AMT인갑다 그러면 거의 뭐라 그러지 그 개봉 당시 그때쯤 아아 그때 나온 미제 있었어요 옛날에 아주 옛날 거겠네 그거 저도 검색해 가지고 본 거고 한 30년 되지 않았어요 실문본 적도 없는 거 저 실문봤으니까 전설의 키트죠 예 만져봤으니까 와 다갑습니다 이야 불 켜시고 이제 얹으셔야지 여기도 LED 얹히다 와 아 바빠져 미치겠네 이거 이틀 가요 근데 예 이틀 동안 가요 안 가면 그만이죠 너 하하하하 아니 또 안 가면 그만이죠 어디서 빠진거지 또 빠졌어요 아 진짜 그게 아 진짜 그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다른 거는 몰라도 경광등은 엘린이 박아야 되겠더라구요 다른건 뭐 어쩔수 모르겠는데 경광등이잖아요. 이런거 하나정도 넣어줘야 이게 아닌데 어디서 빠진갈까 지금 이제 4분이 넘어가고 있어요 4분이 오늘 집에는 갈 수 있을까 잘라요 영상 그래서 내가 지금 고생들 하십시오 들어가시려구요? 그거 티켓 받으셨죠? 네네 일요일날 뵙겠습니다 와 일요일날 진짜 11시에 와야 돼?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시상식 하는 시간에 맞춰서 아니에요 시상식이 11시잖아요 11시에요? 아니 지금 그것때문에 나 개맹보았는데 무슨 소리나시는지요 시상식 한 3시정도가 아니고 11시래요 11시? 뭐 아침부터 시상식을 해 11시 와가지고 만약에 시상식 참여하잖아요 네 8시간 대기 8시간 대기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 그것만 생각하면 시상식이 11시라고 야이씨 저 시상식 어디서 벌어난거야 이거 잘랐다 괜히 승적지어로 따가는데 아흨 감사합니다.